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뮤지컬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크리에이터 민쩌미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민쩌미에요! 안녕! 저는 우리 친구들이 공감하고 재밌어할 만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날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이야기도 재밌게 나누고 예쁜 동요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민쩌미님께서 특별 무대를 준비하셨거든요. 민쩌미님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이 마음을 더욱 흥겹게 할 수 있는 바나나차차! 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듣기만 해도 진짜 엉덩이가 실룩실룩 거려지는 곡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나게 즐겨보시죠! 투데이 댄스 편집ipUp 배나나차차! 밤 facil단을 해 Bet 바나나차차! 배나나차차! 바나나차차! 다 같이 랄랄랄랄라 민정이와 함께 엄마 엄마 바나나나 진짜 많나 엄마도 차차 아빠 아빠 바나나나 사주세요 아빠도 차차 기르면 기기 쳐라 차차차 먹으면 힘이 으라차차차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머루머루머여라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맛있다 쩜이 너랑 너랑 바나나나 너무 예뻐 테니도 차차 민정이가 바나나나 나눠줘요 만점이도 차차 오우 기르면 기기 차라 차차차 먹으면 힘이 으라차차차 소해 차드도 한찜 유리도 머루머루 모여라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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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오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 분 한 분 눈을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아름다운 노래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과 귀가 호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MC분들이 너무 부러워지는데요 그러면 자주 나와주시면 되죠 민점이님 자주 나올까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민점이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죠 이제 진짜 자주 나오셔야겠는데요